풀이 너무 많은데요? 뭐야? 귀신 나오겠는데? 여기라고? 그런 것 같은데? 이거 형 누가 봐도 버려진 집이잖아. 패가, 패가. 도와보가 너무 긴장하지 않아. 옳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큰일 났네. 야, 구멍 다 뚫려 있어. 큰일 났네. 기신 나오겠다, 기신 나오겠어. 여기 부엌이야. 냉장고 하나 있다. 이건 돌아가네. 큰일 났네. 야, 너 침낭 갖고 왔어? 큰일 났네, 진짜. 야, 너 침낭 갖고 왔어? 가스는 나오냐? 안 나와? 안 나오는데. 이거 맞잖아, 이게 열린 건데. 망했다. 형, 그럼 이게 진짜 폐가가 맞았네요. 저게, 저게 주방이자 화장실. 저기 하나, 둘, 셋. 방 세. 우리 짐 갖고 와야 하지 않아? 형, 여기 짐을 풀 데가 없는 것 같아. 형, 저 아직. 현타가 아직 안 풀렸어요. 아, 뜨거워. 야, 이거는. 뷰.